제1회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 지도자 시상식과 기독여성신문 창간 21주년 감사예배가 27일에 열렸습니다. 이날 시상식에서는 순복음 원단교회 박홍자 장로를 비롯해 시흥 순복음교회 차갑선 목사, 남서울비전교회 김미숙 사모 등 총 10명의 여성 지도자들에게 여성 지도자상을 시상했습니다. 앞서 영광교회 최혜연 목사의 사회로 들인 예배에서는 도봉교회 원로 김진호 감독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라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.